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토데스크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김도한이라고 합니다. 7월 말이었죠. 그때 시그라프 때 오토데스크에서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잠깐 보시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은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다양한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수효과를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탑재된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효과를 만든 다음에 이걸 또 재활용을 해야지 좋죠. 그래서 그걸 재활용을 위해서 이걸 패키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바이프러스트에서는 컴파운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바이프러스트 브라우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고객들이 그 전에 바이프러스트가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것은 바이프러스트 플루이드라고 저희들이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것을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유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바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움직일 때 생성되는 다양한 포말이라든가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연기라든가 불 그리고 천, 옷 이런 것들을 프로세지어로 만들어서 효과를 만드는 것을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프러스트 플루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불, 연기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럼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을 쓰시면 됩니다. 보시는 게 지금 바이프러스트에서 간단히 효과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노드 에디터를 좀 많이 사용하셨던 분은 아주 친숙하게 쓰실 수가 있고 특히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특히 아티스트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래픽적으로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 가운데 노란색 테두리 안에가 효과를 만들기 위한 노드들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들은 그룹 형태로 만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룹 형태로 만든 게 바로 컴파운드입니다. 이거를 등록을 하게 되면 바이프러스트 브라우저에서 언제든지 아티스트들이 그냥 더블클릭 한 번에 이러한 효과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바이프러스트를 가지고 테크니커 아티스트 분들이 맥스나 마야에서 바이프러스트를 이용해서 효과를 만들게 되는데요.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이프러스트가 베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맥스에서 만들든 마야에서 만들든 어차피 똑같은 바이프러스트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컴파운드를 라이브러리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델링 팀이라든가 애니메이션 VFX 팀에서 무슨 효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바로 갖고 와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컴파운드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퀄러티로 이런 특수효과들을 제작하는 데 상당히 쉽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바이프러스트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컴파운드들이 잘 활성화가 돼야 되고 유저들 간에 공유가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토데스크에서 예전부터 에어리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바이프러스트 커뮤니티 사이트가 되게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바이프러스트를 베타 테스트 하셨던 분이랑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컴파운드를 되게 많이 공유를 하고 계세요. 뭐 나중에는 이제 컴파운드를 좋은 걸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좀 판매를 해볼까? 그래서 이런 여분의 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비즈니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에 진짜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실 게 이제 바이프러스트의 에어로 시스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이죠. 불하고 연기 아니면은 안개 이런 거를 만드는 볼륨 형태의 효과를 만들 때 이 에어로 시스템을 쓰는데 바이프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명의 프로그래밍들이 모여서 그냥 프로그래밍 해서 만든 기능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열역학, 화학, 그리고 공기역학 이런 쪽에 쓰이는 다양한 공식과 그곳에 종사하시는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진짜 사실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볼륨 형태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되게 무겁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프러스트 에어로에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어더티브 시스템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간단히 내가 에어로 시스템을 내가 만들고 싶어 할 때 기본 초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시면 노드 하나 만들고 갑자기 펼쳐졌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기능 같은 경우는 이미 컴파운드 형태로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거기에 만들어진 컴파운드를 갖다가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상당히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바이프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볼륨 시스템은 멀티 레졸러션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하면 밑에 이 구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된 박스가 있고 빨간색으로 된 박스가 있고 여러가지 색깔의 박스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볼륨들인데 예를 들어서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은 외곽 부분 같은 경우는 낮은 레졸러션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 복셀, 많은 복셀을 해서 디테일을 높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더티비티를 쓰게 되면은 바이프러스트가 알아서 아니면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서 이런 것을 복셀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더티비티도 어떻게 보면은 노드로 이제 짜야 되는 구조인데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파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컴파운드를 그냥 갖다가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은 바로 그냥 어더티비티가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뉘거든요. 하나는 그냥 연결하고 간단히 수치만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작동하는 오토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프러스트 팀이 이 어더티비티 기능을 넣을 때 이제 테스트한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어더티비 없이 지금 테스트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오토바이가 헛바퀴를 돌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먼지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오토바이가 제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할 때 이 먼지들이 긴 먼지들이 생성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복셀들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방금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300프레임 정도 돼 있고요. 복셀이 1억 2천 개 정도 그 다음 프레임이 한 프레임당 1분 정도 걸렸으니까 아까 그 간단한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그 다음 거기에 VDB 파일 같은 경우는 프레임당 0.6GB 정도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 없이 아까 전에 어더티비티라는 노드를 연결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어더티비티가 작동하는 원리를 화면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박스 형태로 디스플레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한 남색 부분은 기본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장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잘 보셔야 되겠지만 진한 남색 부분과 빨간색 사이에 보면 연두색으로 보이시는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 연두색이 뭐냐면 바로 어더티비티가 적용이 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위에는 적용하기 전, 밑에는 적용 후 퀄러티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진짜 동영상을 자세히 보고 천천히 보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그냥 넓힛 봤을 때는 거의 퀄러티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도 보면은 복셀 사이즈가 한 20% 감소를 하고 그 다음 시뮬레이션 속도도 한 20%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VDB 파일도 한 30% 정도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사용자가 아 나 좀 더 최적화를 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매뉴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또 테스트한 영상이고요. 지금 불을 만들어 놓고 그 거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더티비티라는 노드를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네 가지 구분으로 해서 바운딩 박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기본이 되는 레졸루션 그 다음 그의 반 그 다음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복셀을 세분화시키는 영역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저희 보시면은 이제 가장 큰 빨간색 박스 있죠. 이게 이제 기본 레졸루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있는 박스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뭐 2분의 1 레졸루션 그 다음 4분의 1, 8분의 1 복셀을 더 작게 작게 쪼겨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일 때 그 바운딩 박스를 같이 움직여주면은 갑자기 파란색 부분에 연두색이 나타나죠. 연두색 나는 부분만 이 어더티비티가 작동을 하면서 최적화를 해줘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전부 다 그냥 빨간색으로 다 돼버려요. 하지만은 이걸 쓰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보이는 영역 그리고 그 앞 프레임과 뒷 프레임에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것도 한 300프레임 정도 되는 시뮬레이션인데 한 62프레임까지 했을 때 보시면은 VDB 파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 시간도 진짜 많이 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라든가 불이라든가 화염 그런 걸 만들 때 또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연속 컨버시션 기능이거든요.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화학과 연력화, 공기역화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 컨버시션, 바이프러스트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공식은 현실이랑 똑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난 어떤 불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 불이 탈 수 있는 연료는 뭐지? 하고 그 연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연료가 잘 탈 수 있게 산화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로 불도 나오고 그름도 나오고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부산물이 나오는 현실과 똑같은 절차로 바이프러스트가 이걸 적용을 해줘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연료하고 산화제 그러니까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급격하게 믹스를 시키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을 때 플레임이 생성되는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연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소트라고 그을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연료가 얼마나 빨리 타느냐 그거에 따라서 불의 모양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불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을 질러버린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죠. 불완전 연소에 있을 때는 당연히 끓음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막 주변에 산소도 많고 완전 연소를 할 경우에는 그을음 없이 아주 깔끔한 불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바이프러스트는 그런 것을 다 구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가 좀 부족한 이 불 안쪽에 있는 연료들은 덜 타게 되기 때문에 끓음은 많이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연료들이 공기 밖으로 나아갖고 막대한 양의 산소와 만나게 되면은 거의 완전 연소같이 그을음이 없이 깨끗한 불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시뮬레이션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우선은 이 불꽃을 자세히 보시면 불꽃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트를 다르게 설정을 한 거예요. 하나는 왼쪽 거는 약간 불안전 연소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끓음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한 불꽃이 만들어졌죠. 하지만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똑같은 플레임에서 이 충분한 산화제를 투여를 했을 때 그을음이 별로 발생을 안 하고 깨끗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프러스트가 갖고 있는 또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npm 설버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npm이 뭐지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npm이 하나의 수학적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어떤 학자가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만든 게 npm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공학 쪽에서 많이 썼던 수학적 공식인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npm 설버라는 걸 만들었고 그 npm 설버를 가지고 여러분도 디즈니에서 겨울왕국 보셨죠?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그런 눈 시뮬레이션을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 npm 설버가 바이프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재미난 걸 또 하나 했는데요. 이 npm 설버 만든 사람들이 눈을 연구하는 과학자랑 같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왼쪽 위에 있는 영상 보시면은 이 과학자들이 눈을 저렇게 박스 형태로 배치를 해놓고 밑에를 이렇게 톱으로 썰게 돼요. 그랬을 때 눈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시뮬레이션 한 거고 밑에 있는 거는 npm 설버로 해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같이 거의 유사한 거의 현실과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npm 설버는 진짜 물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npm 설버를 쓰게 되면 좋은 거는 여기 복잡한 말이 있더라고요. 역학 기본 법칙을 사용하고 직관적인 매개번수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한 건 뭐냐면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특정한 물체에 질량, 밀도, 점도 막 그런 게 수칙값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랑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즉 현실과 똑같은 결과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저해상도 시뮬레이션으로 고해상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뭐 되게 무겁기 때문에 저해상도로 많이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 된 것 같아. 그럼 고해상도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다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해상도 시뮬레이션과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npm설버 같은 경우는 저해상도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하고 고해상도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하고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저해상도 작업을 해도 아 이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다라고 예측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바꿀 때도 진짜 빠르게 바뀌고 또 이런 npm설버를 쓰게 되면은 과립 형태의 물자라든가 천섬유 같은 시뮬레이션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건 눈덩이를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눈덩이고 그 눈덩이의 강화를 좀 약간 감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눈덩이 안에 있는 마찰력을 좀 감소를 시켰을 때 아니면 눈덩이의 초기 경고성을 바꿨을 때 각각 다른 형태의 눈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난 거죠. 눈을 이렇게 벽에 던졌을 때 눈이 벽을 막고 그냥 떨어지진 않고 눈이 이제 달라붙는 거 그런 마찰력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데 진짜 복잡하지 않나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저기 두 가지 두 개의 눈덩이가 있죠. 이게 서로 충돌을 했을 때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되게 간단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기 위에 보면은 저 두 개는 눈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시면 눈덩이가 두 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바로 눈덩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면 다른 걸 복사해서 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눈덩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저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눈덩이는 내가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를 갖다가 끼게 되면은 그 모양대로 눈덩이가 생성될 수 있게끔 프로세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세저로 만드는 절차도 되게 간단해요. 컨셉 자체는 기본이 되는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페어를 가지고 왔고요. 거기다가 프로세저로 노이즈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 걷다가 입자를 생성을 해요. 그레인이라는 입자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눈덩어리에 이런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입자를 다시 크기를 조절한 다음 노이즈를 만들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부서지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좀 약간 얘가 파편처럼 부서질 수 있는 영역을 또 저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형태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오브젝트를 교체를 한다면은 저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게 눈덩어리 형태를 잡아줬다면은 거기에 그 npm slow를 적용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번째와 네 번째에 각각 저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눈 입자들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벽이 있고 건물이 있다든가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컬리전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간단히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 여기는 첫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 그 다음 두 번째는 캐시 데이터 마지막으로 이게 렌더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머트리얼 노드 연결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빠르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프로세저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오브젝트를 갖다 끼우면은 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바이프러스트로 이제 눈 사태를 만든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눈이 쑥 쓸려내릴 때 텐트가 있죠. 텐트하고 텐트 끝에 보면은 텐트를 고정시키는 줄이 있어요. 그것도 이런 바이프러스트로 눈 시뮬레이션이랑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MPM 솔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마찰력이라든가 접지력 그런 것을 추가를 해서 천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니트 그물 그리고 쇠사슬 그런 시뮬레이션도 이 MPM 솔버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스트렌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인스턴승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커브 형태로 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든가 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에 있는 보풀하기 거기에 나온 미세한 가닥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주 극사실적인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는 그 세세한 걸 하나하나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바이플러스트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인스턴승 보면은 잔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숲에 있는 나무들을 막 한다든가 그런 인스턴승 같은 것도 바이플러스트에서는 되게 쉽게 처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런 이미지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프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모델러가 이런 걸 모델링 할 때도 있고 또 이걸 또 애니메이션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뮬레이션 없이는 애니메이션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과정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스트렌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려하게 선이 나가 있죠. 저게 바로 이제 스트렌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직관적으로 마야의 뷰포트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그래프는 밑에 보시면 파란색 영역 있죠. 거기가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선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그 다음 보라색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화면에 렌더링 할 때 아놀드로 아놀드로 렌더링 할 때 렌더링 될 수 있게끔 렌더 세팅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마야의 보면 플루이드 에어로 시스템이 있죠. 그걸 통해서 공기를 시뮬레이션 했어요. 근데 공기는 시뮬레이션 하면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볼륨 자체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볼륨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양한 노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미 컴파운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볼륨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싶다. 그럼 이 노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에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공기의 흐름 같은 것을 저렇게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저쪽에서도 지금 하얀색 포인트 칼라우드 데이터가 바로 볼륨 샘플링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작은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이 볼륨의 벨로시티라든가 벡터값 그런 것들이 저렇게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돼요. 그럼 저 갑을 토대로 해가지고 스트랜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왼쪽 위에 보시는 선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스트랜드 같은 경우는 F커브 형태이기 때문에 태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태퍼 기능을 이용해서 커브의 양 끝이라든가 가운데 부분에 굵기 절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렌더링 해도 되는데 좀 더 나아가서 뭘 추가를 했냐면은 스트랜스 바이어스라는 걸 넣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닌데 얘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커브의 노몰값을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걸 하고 싶냐면은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밧줄을 비비 꼬는 거 있죠. 이 꼬는 걸 위해서 이 노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이 노드가 완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스트랜스 Around the 스트랜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원래는 선 하나에 그 밧줄이 하나가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밧줄 두 개가 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드를 통해서 하나를 두플리케이트하고 옵셋값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밧줄의 모양을 잡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 게 바로 이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프로세저를 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스트랜스로 만들어진 그 커브 자체에다가 지금 보시면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런 쇠사슬을 계속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은 없지만은 이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 쇠사슬이 아까 전에 움직인 것과 같이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건 프로세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대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쇠사슬 대신 자동차로 해도 전부 다 이거는 언제든지 모양을 바꿔서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파티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바이플러스트를 디포머라든가 그런 걸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티클 같은 경우는 마야에도 파티클 시스템이 있죠. 하지만 이 바이플러스트 파티클 시스템은 이전에 있던 시스템에 비해서 진짜 퍼포먼스가 엄청 뛰어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로 기능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죠. 공기 역학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기 역학과 함께 파티클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공기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모래 폭풍을 만들고 싶을 때 공기가 일어나죠. 그 공기가 파티클을 움직인다든가 반대로 파티클을 내가 집어던졌을 때 이런 공기들이 같이 움직여서 무슨 연기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다른 시뮬레이션을 섞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야 뷰포트에서 진짜 작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아놀드랑 같이 아놀드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신다면 작업하시는 중간에 아놀드 뷰포트를 이용해서 거의 최종 렌더링 단계의 퀄러티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원연 형태의 업젝트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불이라든가 화염 그런 것도 거의 렌더링과 유사한 퀄러티로 여러분들이 아놀드 뷰포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프로세주얼로 이런 식으로 디포머 같은 걸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디포어를 움직일 때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저희 보시면 빨간색이 있죠. 그거는 뷰포트 디포머가 오브젝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 영역을 실시간으로 색깔을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컴파운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를 갖다 껴도 저런 똑같은 디포어를 움직일 때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저희 보시면 빨간색이 있죠. 그거는 뷰포트 디포머가 오브젝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 영역을 실시간으로 색깔을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컴파운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를 갖다 껴도 저런 똑같은 디포머 형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프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팜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야 한 카피를 보유하고 계시면 컴퓨터 그러니까 세 노드를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션 팜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컬렉션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으면 15노드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이프러스트 숙제입니다. 지금 바이프러스트는 아직까지는 100%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바이프러스트 팀이 지금 열심히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프로세저 캐릭터 리깅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바이프러스트 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리지드 바디라든가 디스트럭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티스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더 쉽게 만드는 게 또 바이프러스트 팀의 하나의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프러스트는 이제 에피소드라는 걸로 출시가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에피소드 1이에요. 그래서 곧 있으면 에피소드 2가 나오게 되는데 에피소드 2에서는 지금 현재 좀 더 안정화 그 다음 퍼포먼스를 더 향상시키는 거고 또 새로운 노드가 더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컴파운드가 많아야지 아티스트들도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리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컴파운드 쉐어 같은 거를 좀 더 활성화를 되게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리어. 오토데스크.com 슬래시 바이프러스트에 들어가시면은 의외로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같이 이런 컴파운드를 공유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이프러스트는 지금 현재 2018버전하고 2019버전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프러스트 마야 2019.2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바이프러스트 지금 익스텐션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데 19.2 같은 경우는 2.0.1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알려드리는 에어리아 오토데스크.com 슬래시 바이프러스트에 가서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놀드에서 뷰포트로 좀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의 버전 항상 아놀드 최고 버전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게 출시가 되면 전부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문서를 좀 더 쉽게 받아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글화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도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예정 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엔지니어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가시게 되면 한글화 문서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다운받은지 아니면 이것 좀 한글화 시켜주면 안 돼요 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봐서 만들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용하다가 불편한게 있으면 여기서 글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기술 지원 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바이프러스트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